오늘 오랜만에 대전에 갑니다 또 대전 간다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반가운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따라와 보실게요 아 그래요? 에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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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 도복 입고 다녀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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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대전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시간이 12시 30분 너무 피곤하네요 잘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짧고 굵은 저의 대전기 기회를 마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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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